시그마 파쿠르는 뭐야? 별의별게 다 나왔네 뭐야 뭐야 오 뭐야 이게 대체 뭐야! 구글은 그냥 다 옮길 수 있는 거 아냐? 개노잼 아니야 이거? 그래서 완전 슈미구나 이게 파쿠르야 참나 어이가 없네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이거 아아 아아 짭 결국 시그마에 연주를 들으려고 하는 거야? . 안 돼! 안 돼! 설마 설마 설마! 에 어? 됐다. . . . . . . . . . 그들이 실패하다니 뭐야 저러 뭐야 하나 더 있어? 와 끝! 어? 뭐야?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해서 끝